안녕하세요. 수익자신요. 오랜만에 미역국 끓습니다. 미역국도 괜찮죠? 네, 미역국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미역국 괜찮고 미역국 괜찮고 다 계속 안쪽도 어떻게 해볼까 됐어 진짜 좋고 감자 감자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짤 것 같은데 좋아요 감자도 되었네요 소금하고 소금이 없네요 소금이 없어서 소금이 없어졌어요 소금이 없어졌어요 소금이 없어졌어요 illustrate 어머니 이렇게 inda 아... 아... 이거... 그냥... 오오 오오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오.. 좋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역국을 끓일 때 쌀뜨물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국탑국물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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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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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랑릴도 안먹을숫자 과식하면 안되는데 이게 뭐야 수직자의 과식 아니야 이것도 어떻게 묶어놨을때 안풀려 누가 묶었어 이거 고민잡기만 해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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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너무 맛있어 아... 좋아 아 달달하니 좋네 수정과를도 안 먹었잖아 수정과를도 비약 아닙니까 들어오나요? 수정과를도 안 먹었잖아 수정과를도 안 먹었잖아 수정과를도 안 먹었잖아 잘 먹었습니다. 즐거운 조작 보내시고 등에도 편안하시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 하죠. 좋다.